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어요. 안녕하세요. 28일 밤에 뭐 이상한 일 없었어요?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. 죽은 사람 계정으로. 혹시나 관계가 있나 해서 서민지 계정도 뒤져봤는데 에르시카가리에 죽기 일주일 전쯤에 똑같은 댓글을 넘겼어.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도 수 10명 이상이야.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? 이거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잖아. 민지 죽은 우리가 밝히자고. 港과 해완섹공사 이 단골은 어떻게 죽을 수 있어.